안녕하세요. 노래하고 적극하고 피아노 치는 싱어송라이터 정연수입니다. 일주일 전에 5월 24일에 오늘 다리 참 봤네요라는 저의 첫 회사 들어와서 첫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. 이제 저희 회사의 109오빠라고 되시는데 109오빠가 피처링해주신 달달한 곡입니다. 곡은 처음에 영감을 받은 것은 일본의 한 소설가분이 사랑한다는 말 대신해서 오늘 다리 참 봤네요라는 말로 진심을 정했다고 하는데요.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. 제 생애 첫 공연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떨리기도 떨렸지만 생각보다 재밌었으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오늘 같은 공연 기회가 있으면 자주 하고 싶고요. 다음에도 또 이런 카페 공연에서 많은 공연을 해볼 생각입니다. 단아 렌터 화이팅!